Speaking Practice 하겠습니다. Please answer each question within 5 seconds. 소피아는 뭐하는 것을 좋아해요? 누가 등산하는 걸 안 좋아해요? 제시카는 뭐하는 거 좋아해요? 수지는 게임하는 거 좋아해요? 아빠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세요?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세요? 뭐하는 것을 좋아하세요? 제니는 뭐하는 걸 좋아해요? 스티븐은 뛰는 걸 좋아해요? 동생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요, 싫어해요? 아빠는 무슨 영화 보는 걸 좋아하세요? 언니는 누구하고 노는 걸 좋아해요? 엄마는 뭐하는 거 좋아하세요? 엄마는 뭐하는 거 좋아하세요? 형은 무슨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? 오빠는 책 읽는 거 안 좋아해요? 오빠는 책 읽는 거 안 좋아해요? 누가 운동하는 것을 싫어해요? 마크는 매일 뭐하는 거 좋아해요? 제임스는 뭐하는 걸 싫어해요? 제임스는 뭐하는 걸 싫어해요?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바이 바이